우리 지율은 좀 더 빨리 입을 열었던 거고, 우리 지율이. 그냥 놓은 거고. 응. 그래서 우리 지율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용감했고 우리 번임내는 이제 남자 위원님이니까 용감하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밖으로 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공부를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목도 이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렇게 딱 열공을 하고 있습니다요. 자 그러면 이제 목을 좀 어느 정도 풀었고 우리 이제 또 다리아님께서 또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음으로 이제 또 혼합과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제일 잘 하실 거요. 우리 다리아님께서.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 고고 제주어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을 비춰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네 어디까지 하셨어요. 거기까지요. 거기까지요. 태인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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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우리 성군. 우리 성군. 예약을. 시작. 예약을. 창흥헌이. 창흥헌이. 상흥헌이. 삼태육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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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천심이요. 수은천심이요. 그 다음 뭐지? 방맥수령 시작 방맥수령 지난군이라 지난군이라 고창성 고창성 높이 앉아 높이 앉아 나 죽어 풍경 나 죽어 풍경 바라보니 바라보니 만장 만장 우군봉 만장 우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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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높이 솔사 높이 솔사 층층 한 익산이 호 네 번째 박에서 층층 한 익산이 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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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군 태현 신 우리 성군 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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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흥헌이 창흥헌이 삼태육경어 수은천심이요 방백수령 방백수령 지난군이라 지난군이라 구창성 고창성 고창성 좋아요 나주구 풍경 바라보니 나주구 풍경 바라보니 가로니 만장운 봉 높이 솟아 높이 솟아 충충한 익산이요 네번째 박에서 충충한 익산이요 태인 오신 우리 성군 태인 오신 우리 성군 태인 오신 우리 성군 태인 오신 우리 성군 예약을 창흥헌이 예약을 창흥헌이 삼태육경 수군 전심이요 삼태육경 수군 전심이요 방백수령 지나간다니라 방백수령 지나간다니라 고창성 높이 앉아 고창성 높이 앉아 나주구 풍경 바라보니 헤이 나주구 풍경 바라보니 만장운 봉 높이 솟아 만장운 봉 높이 솟아 충충한 익산이요 충충한 익산이요 충충한 익산이요 그러지 태인 오신 우리 성군 예약을 창흥헌이 예약을 창흥헌이 예약을 창흥헌이 장흥헌이 장흥헌이 허니 허니 그렇지 그니까 예약을 창흥헌이 예약을 창흥헌이 예약을 창흥헌이 상큼 허니 허니 하지마 허니 허니 삼태육경은 수은천심이요 삼태육경은 수은천심이요 그쵸 그 음으로 내려와야 돼 수은천심이요 시작 수은천심이요 방백수령 지난군이라 방백수령 지난군이라 지난군이라 그렇지 이제 아는구나 지난 하고 거기서 꺾어들게 내려오잖아 뜨지 않고 지난군이라 시작 지난군이라 그렇지 거기까지 했는가 고창 성우 높이 앉아 고창 성우 높이 앉아 좋아 나 죽어 풍경 바라보니 헤이 나 죽어 풍경 바라보니 거기까지 했어? 아니요 고창 성우 우군 봉 만창 우군 봉 그렇지 높이 서성 높이 서성 샀어요 총충한 익산이요 총충한 익산이요 백니 담며 흐르는 흙은 물은 땡기다며 흐르는 물은 구부쿠구부구 구부쿠구부구 만경인디 만경인디 용담의 맑은 물은 야니 용안처며 그렇지 등주어 등주어 붉은 꽃은 붉은 꽃은 붉은 꽃은 열한번째 박였는데 빨리빨리 나왔잖아 붉은 꽃은 시작 5,6박에서 시작 붉은 꽃은 붉은 꽃은 꽃 꽃 마다 꽃 꽃 마다 금 산 이라 금 산 이라 거기까지 거기까지 배워드릴게요 태인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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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군 태인어신 예약을 창흥헌이 삼태육경의 수은천심이오 삼태육경의 수은천심이오 방백수령 진압니라 방백수령 진압니라 고창성 높이 앉아 고창성 높이 앉아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만장뿐 만장뿐 높이 솟아 높이 솟아 충충한 익산이오 충충한 익산이오 충충한 익산이오 누구든 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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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경인디 부쿠 부쿠 부 만경인디 용담의 맑은 물은 이 안이 용어 안쳐며 용담의 맑은 물은 이 안이 용어 안쳐며 응주어 붉은 꽃은 응주어 붉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해이! 꽃꽃마다 금산이라 거기까지지? 네 우리 저기 플로라도 한 씨예요 한 경연 자료 자료 플로라야 한 곡만 해봐 백발 한 곡만 해봐 저희가요 저기 리듬감이 끝내줘 장단을 안 들리는 사람이야 해봐 해봐 어서 작년에 탑 탑 쓰레 들어갔던 항상 탑 쓰레지 탑 쓰레 들어갔던 자 해봐 백발 가로 갑니다 어서 해봐 어서 해봐 어서 해봐 백발이 설코 설탕 백발이 설코설레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그날 백발 한심어다 잘 온다 우산어 지난해는 재경봉은 눈물이로 허구나 군수어 슬픈 곡은 앗 무게의 서름이라 장아도다 백위 숙제 수양산 깊은 곳에 재미하다가 아사를 헌는 주로 같은 우리 인생도 흐른 일을 어디 알고느냐 조심해 야하야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마자 흡수 금강산 트럭 억하니 천천히 헤이 경산이 오 곳곳마다 경계로 나 잘한다 대산 파모 불차 파는 층층 높아있고 경수 풍야잡아 무른 술렁 깊은 내 해에 그 산을 들어가니 잘한다 조그마한 암자 하나 빗는 뒤로 중들이 모아들어 제맛을 하느라고 어떤 중은 덕관 쓰고 어떤 중은 덕관 쓰고 또 어떤 중 달에 몽동 큰 묵체를 양 손에다가 쥐고 북굴 두리둥둥 목 다가그라 뚝 탁 죽 띠 질적에 각자 위에 늙은 옷은 하나 하사 작곡을 으스러지게 메고 꼬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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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불 허니 우선 사무종 이라 허는 은 대로 오구나 거드러 흥거리 피곤 놀아 우리 프로라가요 몇 년 되셨어요? 2년인가? 우리 프로라가요 사실은 더 잘하는데 저번주에 한주 결석을 했잖아요 호남가를 좀 더 배우고 흥보가를 나가 감사합니다 한평천지 한 분만 한평천지 배운 데까지 주고받고 주고받고 한 다음으로 흥보가로 들어가자 한평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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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부터는 안 배우셨으니까 태인부터는 따라서 태인어신 우리 성군 태인어신 우리 성군 예약을 창흥헌이 예약을 창흥헌이 삼태육경의 수군천심이요 삼태육경의 수군천심이요 방백수령 지나간군이라 방백수령 지나간군이라 좋아 구창성 높이 앉아 구창성 높이 앉아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만장군군 높이 서서 만장군군 높이 서서 충충한 익산이요 충충한 익산이요 백리다며 흐르는 물은 백리다 명 흐르는 물은 흐르는 물은 구부크흡흡흡흡 마간경인디 구부크르 흐흐흐.. 만경인디 용담에 맑은 불은 이하니 용안 처며 용담에 맑은 불은 이하니 용안 처며 능주어 붉은 꽃은 능주어 굵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꽃꽃마다 금산이라 좋았어 거기까지 했지? 네 아따 소리가 갈시록 두네 네 우리 부언니 소리가 갈시록 이제 연근다 연근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도 모르십니다 흥부가를 하자 하자 흥부가 사패이지 팍 뜯어지게 허얀디 내가 흥부가 책을 갖고 왔는가 모르겄네 흥부 제비 들어온다 그 중중머리만 할거죠? 예? 그 중중머리만 할거 그러하자라잉 그러고 밖으로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겠네 또 흥부가 지금 여기도 안 놓고 가고 집에다 집에다 갔다가 쟁여놨고 나네 해가